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에 올렸던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똥멍청이 남미세하고 애 딸린 동식남이 결혼했을 때 물론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최악! 그지같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연이에요. 참고로 암내용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편집입니다. 제목! 홀시모에 아이가 둘이나 있는 남자와 다같이 한집에서 살기 위하여 자기 아빠 가슴을 찢어밟겨버린 똥멍청이 남미세의 비참한 최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도 용서가 안되는 사연입니다. 원제!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해버렸는데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군요. 그래도 여러분들 꼭 보시고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2021년 11월에 지금의 신랑을 만났어요. 참고로 신랑은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아요. 현재 40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전 남친의 바람으로 인해 헤어졌고 엄청 힘들어하던 중이었고요. 이래저래 시기가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다각적으로 힘들었을 때 지금의 신랑을 만났어요. 처음부터 본인은 이혼남이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도 있다고 해서 아이들 포함해서 당연히 만남을 거부하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저한테 너무나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신랑 모습에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요. 마음 한켠 전 남친에게 받은 상처 아니 이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 특히 남자를 아예 믿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지금 신랑으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거든요. 처음부터 서로 이야기를 많아 다른 걸 연 것 같은데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 신랑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당시 신랑과 같이 살고 있는 여자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조금씩 이 남자가 어떤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제 전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만나고 당시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던 여자분이 한 달 뒤에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러나 사이 저와 신랑은 결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전차가 아닙니다. 중간에 스쳐간 여자죠.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면서 저희 아빠의 허락도 받았지만 결혼식을 반드시 올리고 데려가라는 저희 아빠 말을 저와 신랑은 완전히 개무시해버렸고 그 외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저희 부모님들과 완전 등을 지게 됩니다. 연 끊어버렸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거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빠 얼굴 안 봐요. 못 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신랑 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직장과의 거리가 한 시간 정도 됩니다. 너무 멀죠? 그리고 신랑의 집에는 아이 두 명 외에도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요. 이런거 다 괜찮았어요.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행동과 말투 그리고 누가 봐도 저를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할 때 저를 완전 투명인 건 취급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견뎠어요. 괜찮았습니다. 왜? 신랑을 많이 사랑하니까요. 아이 한번 낳아본 적 없고 결혼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과연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신랑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들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난지 정확히 7개월 됐을 때 혼인신고했고요.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빠랑 연겼되었죠?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뒤부터 이 규지같은 게 시작이 됐어요. 아 물론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친과의 흔적들을 제대로 지우지 않았으니까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사귀고 나서 초반에 신랑에게 전 남친의 흔적들을 들켰어요. 카톡 대화랑 사진이랑 전부 다 들켰습니다. 제 나름 지운다고 지웠지만 카톡 대화 내용만큼은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추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메일에다 보내놨는데 물론 이것도 한 제 잘못이죠. 혼인신고하고 한 달 뒤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유는 바로 메일로 보내놓은 카톡 대화 내용을 제가 자고 있을 때 신랑이 뒤져가지고 찾은 겁니다. 뭐야? 이딴 걸 왜 숨겨놨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미안하다고. 자기야 미안해. 내가 그런 걸 남겨놓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야. 고의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메일에는 전남친뿐만 아니라 전전 남친 것도 있었고. 아 죄송합니다. 아 나는 이 내용을 이미 한 번 읽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진정이 안 되네. 그 외에도 그 전전전전 남친 등등등 여러 사람 거가 같이 있었어요. 뭐 싸움 타던 남친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신랑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바탕 오지게 싸우고 지나갔고요. 메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 손으로 직접 다 지웠습니다. 신랑 번호는 앞에서요. 아니 메일뿐만 아니라 폰도 한 번 더 뒤져가지고 모든 걸 다 지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싸움이 계속됩니다. 알고 보니까 신랑은 저와 전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기 휴대폰으로 다 옮겨갖고 2년 정도 분량의 그 전남친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독서를 했더라고요. 2년치 분량을. 그러면서 너 뭐야? 네 전남친한테는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미친듯이 따져묻는 거예요. 아니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뭐 궁금하니까 조금은 읽어볼 수 있겠지만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심지어는 저는 아예 기억도 못하는 일까지 신랑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참고로 2년 만나다 헤어졌고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무슨 말들이 있었는지 저도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정작 본인인 당사자인 제가 들어도 놀랄 정도로 너무나 세세하고 디테일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은 저한테 너 뭐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어? 이러면서 계속 전남친과 본인을 비교하고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무릎까지 꿇고 제발 그만해라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그런 것만 생각하자고 흔적 지우지 못해 미안하다 오빠 이렇게 달래기도 해보고 좋게 좋게 이야기도 해봤어요. 울어도 보고 아니야 전 남친 만날 때 나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봐 나는 많이 변했다고 자꾸 이렇게 과거에 있는 내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봐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걸로 계속 싸워봤자 우리 관계만 안 좋아질 뿐이다 당신과 나랑은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된다 아빠랑 연도 끊겼는데 이런 걸로 서로 관계를 망치지 말자고 했더니 그래? 그럼 나를 더 사랑해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고 저는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전남친과 전전남친과 전전전남친 그리고 썸남들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인 걸 알고 있어요. 맞죠? 하지만 저는요 제 평생 그래요 연애를 할 때 그때만큼은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오든 상대방한테 뭐가 나오든 그냥 다 지나간 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여태 만나왔던 남자들도 다 그래왔어요. 흔적은 내 손으로 그냥 지우면 되는 거고 이 사람처럼 억지로 뒤져가지고 찾아볼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뒤에도 계속 그래요. 좀 괜찮아진다 싶다가도 싸움이 더더욱 심해져요.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있는 신랑 이 얼굴을 보고 눈치 보면서 참다가 참다가 며칠 지나서 왜 그래?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전남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이제는 그 사람과 제가 했던 그 성관계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랑 만날 때 어? 초반에 내 폰에 있던 전남친과의 동영상도 봤대요. 그러면서 너 뭐야? 몸 파는 여자야? 이러면서 막말까지 서슴없이 하길래 저도 못 참아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욕도 하고 막말을 했더니 이제는 정말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신랑이 저 처음 만났을 때 동거했던 여자가 2년 동안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이 집이 거기다 애들이랑 시어머니 모두 다 살아요. 그래도 나는 그걸 다 감내하고 참고 있는데 왜 본인 생각은 못하고 내 잘못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고요. 아 물론 그렇다 해도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나 남는 게 있냐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겠냐 뭐야 진짜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등등등 이런 걸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가 잘못한 걸 알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요 저희 신랑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쓰던 물건들을 좀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는 전남친과 관련된 옷이랑 모자가 좀 있었거든요.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또 기분이 안 좋아 있길래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전남친이 사준 옷은 언제 갖다 버릴 거냐 소중해서 못 버리냐?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모자락 옷 찾아가지고 또 다 갖다 버렸고 쓰고 있던 핸드폰도 전남친이랑 연락한 거라며 신랑이 던져버리더라고요. 박살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고 있던 TV도 이거 니 전남친이랑 같이 보는 TV잖아. 부셔! 이래가지고 신랑이 다 깨버렸고요. 이제는 같이 탄 차라고 차도 바꾸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를 얘기하니까 사람이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 좀 해결됐다 싶으면 대화가 됐다 싶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노이로제 걸리게 했어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이야기해서 다 갖다 버렸지.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이것도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니까 갖다 버린 거지. 그냥 있었으면 네 손으로 갖다 버릴 게 아니잖아! 진작에 네가 내가 말하기 전에 갖다 버렸으면 이런 거지같은 상황이 왔겠냐고 인마! 다 네 잘못이야.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오늘도 아침부터 한바탕 싸웠어요. 며칠 내내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참다 참다 오늘 또 얘기했더니 또 전남친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전남친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거 평생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혼을 생각 중인데 여하튼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 카톡 대화 내용 추가합니다. 그 사람 너처럼 말 안 했어? 그래, 전 남친처럼 말하겠지. 쿨하게 과거 신경 안 쓰고 아니 오빠 지금 네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쿨하게 과거 얘기 안 하는 멋진 사람들이니까 말이지? 과거를 신경 안 쓰는 게 쿨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 얘기를 해줬잖아 내가. 나도 잠자리나 하다 버릴 여자 과거 같은 거 관심 하나도 없다고. 쿨한 게 아니라고? 너처럼 과거에 집착을 하면 현재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뭐가 나오든 신경 안 쓰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 아니냐고. 이런 내 말을 왜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진짜? 어?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아니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비꼬는 거야? 어? 그래?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할 일도 진짜 복장 터지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 그럼 안 비꼬는 그 전남친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뭐. 네 말이 다 맞으니까. 아 진짜 끝까지 비꼬는 것 봐. 너 진짜 대단하다. 알면 알수록 진짜 그지 같아. 그래? 끝까지 다른 사람 물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그거보다는 뭐 안 대단하지 뭐. 결혼을 안 해도 그렇게 남자랑 오래 동거하면 법적으로 사실혼이라고 한단다. 아 동거를 했었나 봅니다. 수고해. 아 그래? 표면만 깨끗하다고 처녀라면서 맨날 하는 소리하고는 그지같게. 그래도 너처럼 애는 없었어. 애를 못 가진 거지. 말 똑바로 해라. 어? 그래서 없다고. 근데 너는 있잖아. 둘씩이나. 어? 그래? 엄청 좋겠다. 아 그지같아. 그만하자. 아 예예. 그만하세요. 우린 이거 가지고 아마 죽을 때까지 싸울걸? 잊지 마서 그만하는 게 맞지. 어? 그래. 가서 쿨한 전남친이나 만나라. 만나라고 하지. 하지 마. 끝까지 그 사람 얘기야. 미친놈인가 진짜? 애도 없고 과거 얘기 안하고 몸도 잘 알고 어? 어? 그럼 너도 니 전차나 만나. 그걸 원할 듯? 뭐 천생연본이구만? 대화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힘듭니다. 평생 한 번이 선택한 결혼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추가. 추가 글 올립니다. 저는요. 어차피 욕 오지게 먹을 각오하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랑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뭐 전남친 빤스 나온 거. 단톡방 투넘버로 한 거. 전남친한테 돈 쓰느라. 전남친한테 잠자리 요구받으며 빚진 거. 그거 갚아준 거. 전남친. 어? 전남친 처리해달라 연락 와가지고 갚아주고 연락한 거. 등등등. 불리한 거 다 빼고 쓰셨네요. 이렇게 답장이 와가지고 올리는 거고요. 전화해서 이걸 그대로 두라고. 나도 여기다 추가를 할 거야. 글 쓸 거라고. 이랍니다. 하아.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셨죠? 잠시 후 유부에서 남편 등장합니다. 그리고 올리는 즉시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